남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 치료 분야 40대 남성들도 와서 자기가 한번 측정을 해보겠다 물론 이제 중년 이후에 환자들에서 갱년기 증상 때문에 검사하는 예가 제일 많죠 30, 40대도 어떻게 남성 호르몬과 연관을 지어서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어느 날 이제 39 되신 분이 오셔가지고 전산 차트에는 만 나이로 본인이 이제 굳이 41살이라고 그분이 40대 접어들면서 예전 같지 않다고 호르몬 검사와 호르몬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시더라고요 30, 40대 남성들에서 헬스클럽에서 근력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많습니다 근력운동에 대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 남성 호르몬 치료는 어떤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기본적으로 30, 40대 때는 남성 호르몬 치료는 불가능하고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젊은 분들에서는 내가 20, 30대에 합당한 남성 호르몬인가 어느 연령대의 호르몬 수치인가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요 남성 호르몬의 레벨은 전체 연령을 대상으로 해서 나이별로 검사한 내용보다는 물론 성장 과정에서의 호르몬 수치는 가지고 있지만 갱년기 증상과 연관된 호르몬 치료의 필요 여부에 대한 호르몬 검사는 60대 중반 이후에 갱년기 증상과 맞물려서 어떤 정도의 호르몬 수치 때 호르몬 치료를 하고 제일 먼저 어떤 증상서부터 호전을 하고 어떤 분들은 30, 40대인데 어디서 70대보다 호르몬이 낮다고 그러시네요 그거는 이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30, 40대도 일시적으로 중년 남성의 하한선보다 낮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나이 몇 살에 해당하는 호르몬 레벨이다 이렇게 잘못 이해를 하셨을 수가 있는 거죠 하루 중에 높낮이가 있습니다 아침에 높고 오후에 낮아지고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체열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요 1년 중으로 생각하면 봄에 좀 낮고 가을에 피크거든요 봄이 되면 여성들이 싱숭생숭해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호르몬에 대한 적절한 검사를 한 후에 호르몬 치료를 결정하는 그 연령은 반드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사 질환 또 현재 근력 운동 현재 컨디션에 따라서 한두 번의 검사를 더 해서 조금 낮다 하더라도 왜 낮은지를 한번 상담을 하는 계기로 젊었을 때는 평가를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성 호르몬에 대한 설명을 드릴 때 동창생들하고 남성 호르몬 검사 내기 했었던 이야기를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요 직업별로 어떤 호르몬에 변화가 있는가 또는 생활 습관별로 어떤 호르몬에 변화하는가 종합해 보면 얼마나 자신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고 또 평소에 근력 운동을 충분히 하고 있는 사람이 항상 높은 남성 호르몬의 레벨을 유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운동 선수의 20대 때 남성 호르몬 주사를 맞고 국제적으로 망신당했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남성이 남성 호르몬 치료를 했을 때 남성 호르몬을 잘못 복용을 하거나 남성 호르몬을 잘못 보충요법을 시행했을 때 벌어지는 불임의 문제라든지 심지어는 무정자증까지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내분비 호르몬을 조절하는 뇌화수체에서부터 모든 호르몬의 밸런스가 깨지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젊은 남성에서 자기가 어떤 피로감이라든지 근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호르몬을 교정하려고 하는 것을 자기 자신의 운동요법이나 햇볕을 보면서 또는 식단을 조절하면서 여러 가지 영양 보충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부의 호르몬에 의존해서 남성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생각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것을 오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비뇨의학TV 이웅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